안녕하세요. JNS 이상필 부장입니다. 저희는 이번 민맥스 제품 DCTC 컨버터와 NCTC 전원 공급기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온 제품 중에 저희가 이번에 정보통신 분야 쪽에 이번에 출품한 제품들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측정장비들 쪽에 사용되고 있는 DCTC 컨버터입니다. 용량은 1W부터 최대 50W까지 용량이고요. 입력 레인지는 2W부터 4W까지 와이드 입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사양들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번 제품은 이번 민맥스에서 신규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2W에서 10W까지 거의 초소형 및 높은 고효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련전압과 출동사양 쪽이나 의료용 그 다음에 모든 정보통신 쪽에 접합한 규격을 만족하는 신제품들입니다.